이정도는 껌이지 당신이 숭배하는게 우리에 가둬져 있다는건 드문일이죠 첫번부터 개어렵네 빈쇄장 오 뭔데 도발 오 도발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아 플레이버 텍스트 오 오면 어떻게 맞춰 백배터리 효자의 날카로운 비닐입니다 성동비닐 암살의 비법이 적혀있습니다 닌자 누르나리 겹쳐놓을 수 있는 노색된 인형 세트입니다 그 그 그 빗머리 양아리 쇳머리 양아리 뭐 소같다 그랜빈뿔 망고 아니 케미컬 엑스 섬탑은 위험합니다 오박사 이거 진짜 모르겠다 딴거는 본적이라도 있는 느낌인데 이건 본적도 없는 느낌인데 이건 본적도 없는 느낌인데 흠 밴드들 아씨 안쓰니까 본적이 없지 아씨 쓴적이 있어야 본적이지 그거다 백전퍼즐 아닌가 그 피 묻은 우산 이상한 버섯 이상한 버섯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 이상한 버섯인가 맞네 표창 아니면 수리검 아니야 표창이야 수리검이야 표창 방울 조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르겠는데 얼어붙었네 흐리즘 조각 겟 아씨 오픈북 육체는 결코 강철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펑스텐막대 아닌데 오리아르 콘 소 헉 하나 둘 셋 야아 주판 반지? 반지면 밴반지 구렁반지 아니야? 구렁이의 반지 맥박이 빨라질 때 특히 자주 꿈틀거립니다 감정의 조각은 적어임 less than 3 미라의 손 미라의 손 훌륭한 시제품이군요 건축가면 작은집 아닐걸요 남은 아니잖아 작은상자 네크로노미콘 있네 가마솥 얼어붙트날인가? 정령의 똥 칸도라이상도 뭐지? 부적 아 염주 멤버쉽 멤버쉽 굿 멤버쉽인데 플레이버는 멤버쉽이라고 되어있네 눈을 주시하자 미래가 흘끗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눈...얼눈이겠네 이게 점토네 파괴가 불가능한 녹색으로 빛나는 금속 오리알콘 시간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은 하늘로부터 미시를 구하고 영원함을 깔망하게 했습니다 배중시계 배중시계? 해시계? 모르시계? 석세 달력 배중시계 칸도라이상도 아베 아니 드림캐쳐잖아 이거 가지 아니네 오렌지알략 붉은 가면 악위저금통 뭐지? 아 그거다 그거 그거 슬링 아 용기에도 섰고 말라죽은 가지 강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좀 무슨 소뿔거리지? 여섯 글자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MT 이 흑우 부적 흑우 부적이라고 되어 있어 정답 이상한 숟가락 창화의 크기가 커집니다. 창화 어 그 이름이 뭐지? 베개? 고급 베개? 고화로운 아 고대의 차 세트야 그거 로터스 이름 뭐지? 보라색 연꽃 병 속의 불꽃 뭐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뱃머리인가? 뱃머리 근데 이름 어려운데 에 몇 게임? 베에에엠인가? 베에에엠 머리 베에에엠 머리 베에에엠 머리 40개 맞추셨습니다 자신의 상위 8%입니다 기출문제 행복한 곳 좋은 것을 많이 아는 약간 나쁜 것 이게 뭐였지? 아 맞다 공색 마이러스 분노가 짙어집니다 아 이것도 그거 같은데 얼굴 얼굴 울류 아님 아닌데 이게 뭐지? 아 저 빨간 해골인가? 어두운 피 아우 챔피언벨트 아 스트로레벨 펜촉 손에 들기 좋은 형태입니다 펜촉 은강선 뽁불거리 생육만망치 고기 고기 이름 뭐였지? 고기 덩어리 고기 대회하는 연 삽 단순하지만 튼튼한 디자인입니다 뭐지? 어렵네 어렵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굴이 뭐 있지? 단순하지만 튼튼한 디자인 금강전가? 토리인가? 토리 한번 해보 방금 걸쇠 너로스의 선물 오랫동안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어째서인지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법꽃 작은해골 붉은해골 센스 역병이 있기전에 흔하게 보이던 과일입니다 배야 망고야 배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마시고 싶지 않네요 슬더스 폰트 뭐였더라 무료 폰트인데 뒤틀 뒤틀린 깔 깔 깔 깔 깔 깔 깔 깔 깔 싸 48 껏 교본이야 병껍써요 닐리는 아님 닐리는 뭐 그 뭐 뭐 암튼 암튼 아님 병껍써 실험 결과는 피험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SCP 돌연변이 인자 돌연변이니 돌연변이 의힘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흠두맛 이펙트 타격용 인형이다 어떤 마법 생물에 비활성화된 알갓군요 도갈 악령을 막아주는 무적입니다 신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적 부딪힐 때 이거 팅샷 아악 아악 복성을 가진 돌연변이 생물체를 표본 구체는 늘어나고 단단해집니다 장식용 구체 도마뱀 꼬리 도마뱀 꼬리 도꼬 왜 안됨 아님 개화의 표식 작업 도구 뭐지? 공관 카로 네요골 까로 네요골 물고기 도자기 섬탑이 생겨나기 전에 터낸 것입니다 깨끗한 물 아악 깨끗한 물이란 유물은 없네 분수한 물이네 소리 이거 무..그..그렘린 얼굴 명예로운 전투를 한 전사에게 주어진 장식용 요물입니다 금강전가? 뭐지? 챔피언벨트? 금강전 까까털 까까털 풀네임 뭐지? 영원의 깃털 쪼개는 가면 바다익선 바다익선 뭐지? 룬축 썬키 이스크 데이퍼 이스크 어둠이 사라지자 불꽃이 점화됩니다 푸른양축 향로 성직 성직 자 의 얼굴인가? 성직 아 이거 어려운데 이 이름이 어려운데 뭐 뭐 뭐 는 얼굴이 뭐 뭐 뱀은 머리고 그렘린은 얼굴이 성직자의 얼굴 성직자의 얼굴 버리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뭐지? 봉댄가? 뭐 까다로 어디에 뱀은 질긴 붕대? 낡은 붕대? 질긴붕대? 낡은붕대? 질긴붕대? 질긴붕대 팽이 멈추지 않는 팽이 맨들맨들한 돌 생강과 함께라면 최고죠 뭐지? 생강은 아니겠지? 생강보다 좋은 것은? 생강 2개 분무 이옥과도 같은 열기를 내뿜습니다 유방 후입기 상위 5%입니다 이거 다시 하면은 안 한 거 위주로 나오나? 중복 한번도 안 나왔네 맛있네요 뭐였지? 기출문제 아님? 아이스크림 녹아내린 알 더 많은 선택지는 혼돈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물음표 카든가? 구급상자 뭐야 이거 학이야 개구리야 학 학 미지의 모래입니다 피나몬 향이 납니다 에이 그건데 왓처 상점 유물 호남물 소유주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용물은 볼 수 없습니다 황금눈? 황금눈? 아니네 눈물거리네 앙장제 중에서 잠재력이 으뜸입니다 생강 안살 그 그 대단원 사디를 올려주는 거 손목건 포션벨트 포션벨트 이거 플레이버 텍스트 왜 이렇게 이세계 주민 같은 이상한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그 꼬이 편지칼 무리의 일부 까까머리 광 신 자 머리? 인가? 이름이 뭐지 맞다 기계적인 정밀함이 위대함을 이끌어낸다 캘리퍼스? 고운 모래를 통해 여과되어 불순물이 없습니다 수은 모래시계? 순수한 물? 수은 모래시계 이거 닐리 박히면 그거밖에 없잖아 아무튼 그거 카륜아님? 근데 카륜이름이 뭐지 박퀴이가 멈추지 않는다고? 전경기? 박퀴이는 계속 돌고 있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전경기 곤충 박제 쉽게 부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떤 수행물의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뭐지 스네골인가? 폴 조개화석인가? 전자의 돌인가? 비행기네 그 무슨 비행기지? 장난감 비행기 회시계 아니 그 회중시계 당신이 모든 첨탑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리의와들 뱀마을에 고독히 서있는 촛불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검은별 발자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 레코의 해골 초커 수은 모래 수능 모래시계 전투 자동인형도 플라시보의 영향을 받네요. 황금 케이블 들고 있는 사람만 밝혀주는 으스스한 랜턴입니다. 언등 비참하게 녹슨사슬입니다. 그 그거 노페널티 노상목 느...조...스... 느...노조스 얼굴? 배고픈 너로스의... 아니 이거 이름 뭐지? 너로스 얼굴? 너로스의 배고픈 얼굴 이름 졸라그렸네 재밌게 생겼네 아 돌이오 이거 쓰네콕후의 눈 그거다 망고 어후 메리 크리스마스 뉴이그님 48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부부인형 복잡한 톱니가 정말 많네요 기념품 무슨 기념품이지? 폐업장치 기념품 맥댁 고데리치의 전설적인 학술지 병 속의 폭풍 어 번개네 드럼 그거다 뱀 반지 뱀의 반지인가? 식권 어 어 쌍절곤 얼어붙은 액 이거 이름 뭐였지? 무슨 가방이지? 준비된 배당 가방 저주받은 열쇠 저열 배어의 행운칩 그건가? 조각칩 조각칩 그거다 작은집 아닌가? 암정의 조각 암정의 조각 수리검 수리검 티샤인가? 상위 5% 상위 5%입니다 이제 문제 다 풀었겠다 아 풀었네 상위 5% 이거 병폭풍 이거 병폭풍 커피 비판 생강 얼핵 다했다 요거 아이스크림 근데 재밌었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맞 여름 5% 사업 비판